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붙이는 부적 말고 떼는 부적도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맨날 붙이는 거만 얘기해 주셨죠? 네 자 떼는 부적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분하고 떼는 부적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그분과 떼는 부적도 신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 아니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그럴 때 또 필요한 부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쓰는 부적, 태우는 부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쉽게 접근하시는 거는요 제가 태우는 부적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10장을 드립니다 엿대부, 남대부 해서 10장을 드리면 그 10장을 매일 태우시면 돼요 1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네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일 지나고 11일, 12일 차 되니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진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단이 풀렸어요? 뭐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도 많은 분들도 신청도 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접근하기 편하게 저랑 전화 상담이 잘 안 되고 예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 급하시면 쇼핑몰에서 사시면 되고요 태우는 부적 따로 있고요 엿대부, 남대부 찾으시면 돼요 여자 떼는 부적이면 엿대부 남자들 떼고 싶으면 남대부 그 다음에 지니는 비방에서는 이건 조금 더 부적보다는 조금 강력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살짝 가시 이렇게 붓지 말라고 제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비방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이 나무 구하기 힘들어요 산에 가서 채취해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부적 쓴 나무새가 금으로 부적을 쓰고 지니기라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남대부, 엿대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또 뗄 수도 있다라 하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떼는 부적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게 된 사유가 뭐 좋은 의미로는 내 남편한테 붙어있는 여자들 좀 떼달라고 시작했던 부적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상대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다 자기랑 좀 붙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준비하기 하나씩 하나씩 쓰고 할아버지한테 기도해서 받았는 비방입니다 그래서 비방 부적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드시고 좀 후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단톡방이나 저희 밴드나 그 다음에 뭐 저희 제갓집 사람들 만나보면 다 누군지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효과 보셨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떼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께 선생님께서 좀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저는 상담 있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기회인 거 같은데요 다 잘 되실 거고요 마음먹은 대로 간다고 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믿는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은 헤어지고 이별을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나는 재해가 가능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믿으시면 믿는 만큼 다 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세 번만 외치시고 박수 세 번 딴딴딴 치시면은요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제가 마법 걸어 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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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랑 하세요 levelsavored 배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